아니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현재 동모. 오랜만이에요. 잘 지냈니 노래? 안녕하세요. 이거 의상 컨셉도 많이 봐. 월드 투어를 위해서 만든 옷이야 이게? 네. 해외에서는 어떤 그룹으로? 국내하고 좀 달라? 활동 컨셉이 좀 다른가? 약간 첨단 느낌으로. 아 그런 느낌으로? 네. 이거를 효과가 그럼 네가 입는 거야? 네. 저희 4명 다 같이 입는데요. 나 이거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입어달라고 부탁하면 너무 무례한 건가? 먼저 입어보실래요? 너 많이. 너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. 바지 위에다 입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다 바지를 벗고 입어. 약간 부끄러운데? 약간 수감된 느낌? 네. 야 근데 이게. 아이 뭐야. 약간 아닌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이게 부대에서. 괜찮았어? 영상으로 보면 뭐 괜찮았더라. 아 근데 왜 자신이 없겠지? 모르겠어. 저 여기 가리게 돼. 아 이거. 그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지. 저걸 써야 되거든요. 앞이 안 보이게끔. 네. 부끄러움을 입게끔. 헤드피스. 헤드피스. 아 그래? 뭐가 또 있어? 어. 아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지금. 아 이거 뭐야? 마스크인데. 마스크야? 네.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이런 식으로. 그 해외에서는 아까도 물어봤는데 어떤 느낌?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국내에서도 이렇게 해봤어? 네. 반응이 어땠어? 반응이 조용했어요. 아 좀 조용했어? 네. 거꾸로 써? 맞아요 맞아요. 어? 약간 웃긴 웃음 근데 저기 너네 이러고 무슨 노래를 들었네 어?